인표정의 아까전에 이야기했잖아 난 오빠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상 찍고 있는데 너무 싫어 나 죽을때 들어가서 이렇게 영상을 찍을꺼야? 남겨둔 주위에 많이 해보던지 지금 딱!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했네요 여기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추 쌍춘 더 드실 수 있으세요? 고추 쌍춘 더 드실 수 있으세요? 너무 맛있게 감사합니다 쌍춘 조금 남길게 고추 쌍춘 더 드실 수 있으세요? 고추 썰어서 고추 썰어서 고추 썰어서 고추 썰어서 감사합니다 땅두 다 눕자? 눕지마 강 wrestling 최시ű기 냉동 1,5 at Sun Stom 너무 짧은 것 같지 않아? 있잖아? 세 개요 어? 아닌데? 어 밥 너무 드는데? 아 진짜? 어? 어? 으어? 으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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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